오로카다라 그거 G4 마크네요 이게 분명히 헤이아치에요 여러분들 메카 헤이아치라고 딱 봐도 이거 분명히 헤이아치 굳지 않았어 우린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됐어 가장 좀 늙었는데 뭔가 아동 티켓인데 캐릭터들이 그 생김새는 아저씨랑 청년인데 몸질이 좀 아담해졌다고 왜 저렇게 날라가지 어 이거 파워크러쉬잖아 파워크러쉬는 똑같네 오 눈빨개짐 콤보가 아주 그대로에요 이건 크리금 되게 좋다 배울이 치고 번개 치는데 오 오 반쪽짜리 레빌 어 이거 푸니비치 아니야? 아 와 그래서 발매는 언제인거죠? 도망간이라는거 같은데 오 오 오 오 오 오